국립철도박물관 대전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전체육인들이 대전역 광장에서 5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대전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은 50만 서명운동과 전담 배포, 가도 캠페인 등 국토교통부가 건립 추진 중에 있는 국립철도박물관을 대전으로 유치하기 위한 당위성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전국 최초로 통합출범한 대전시체육회는 앞으로도 단합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각종 체육행사를 통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 서명운동을 우리 체육시설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15일까지 더 전개를 해서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시민 여러분.